광주 송정역에서 무한국제공항, 목포역까지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미뤄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내년 말이어야 하는데 2027년 말로 늦춰진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지나 무한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가는 78.3km 구간으로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것은 처음인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도 맞물려 있는 공사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을 1년 앞둔 지금 공사와 관련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 도중 유적이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 목표보다 완공이 2년가량 미뤄지게 됐다는 겁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이곳 한평 학교면에서는 상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처럼 공사 구간 안에 유적이 발견된 곳만 모두 9곳입니다.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도 지연의 이유가 됐습니다. 땅 주인들과 협상은 착공 3년 만인 올해 초가 돼서야 완료됐고 안반 구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사실도 공사 중에 파악되면서 결과적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공정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다 만들어졌어야 하는 교량이 기둥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완공이 늦어진다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서 신청을 완공 1년을 앞둔 이제서야 국토부에 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십 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할 때 보통 한 1년 반 정도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 무한군 등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지나가는 자치단체들에게 이번 달 중순에 보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완공이 2년 늦어지게 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개통도 그만큼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등의 논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하는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강주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강주 MBC 뉴스 임지민입니다. 대한민국 професс Touring